내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3.7%에 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3.7%,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성장률 전망치 3.8%보다 더 낮습니다. 그동안 경제 전망치를 다른 기관보다 높게 잡았던 정부가 오히려 더 낮은 수치를 내놓을 정도로 내년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이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크게 줄어 올해 19.2%였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7.4%로 급락할 전망입니다. 민간 소비도 내년에 3.1% 성장에 그쳐 내수가 수출 감소를 떠받치기도 역부족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설비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도 올해 취업자 증가분 40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28만 명 증가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 한해 서민들을 괴롭혔던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내년에는 3.2%로 조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상반기에 경제 여건이 더 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해 경기 침체를 방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을 꼼꼼히 살펴 발빠르게 대응하고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보완할 것입니다. 또 수출이 감소하는 만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질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장기석입니다.